안녕하세요. 노래방 정보센터 정우팀입니다. 가정용 노래방 기계 부인 모니가 많으신데요. 가정용 노래방 기계 세트 반주기, 앰프, 스피커 두 개 이렇게 불리형으로도 세트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동식으로 모니터, 반주기, 앰프, 스피커 이렇게 이동식 세트로도 가정용 노래방 기계 세트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형, 이동식 노래방 기계 세트까지 우리 가정용 노래방 기계 세트 필요하신 분 전화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또 집에 가장 잘 맞는 모델로 제가 추천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노래방 기계 세트 구입 원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노래방 정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용 노래방 기계 세트 반주기, 앰프, 스피커 두 개 구입하시고요. 마이크까지 구입하시고 TV는 집에 있는 TV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리형으로 반주기, 앰프, 스피커 두 개, 마이크까지 이렇게 구매하셔도 가정용 노래방 기계 세트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동식 형태로 모니터, 반주기, 앰프, 스피커 이렇게 이동식으로도 구매하셔도 가정용 노래방 기계 세트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래방 정보센터로 전화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안내해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노래방 기계 부인 분이 노래방 정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다르방 정보센터 정선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